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꼭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넌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열이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나사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하여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가 그렇게 다 했다고. 그러면 너 재산 다 팔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 가진 걸 다 내놓을 정도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터닝포인트는 너 이 정도까지 해내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너는 이런 존재여야 해 라는 얘기예요. 두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빙에 대한 이야기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너는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가 돼 라는 이야기. 너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제자 해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행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루어내야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면 행위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재산을 파는 것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것은 그 뒷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다위세자손 예수여라고 소경이 말을 하자.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실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정체성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행위에 집착합니다. 내가 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내가 누구인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질 때, 실감되어질 때, 그거에 근거해서 아, 내가 그러면은 그의 제자이구나. 나는 그의, 그가 사랑하는 이구나. 라고 내가 누구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업계에 시험든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시험든다고 해놓고 이제 교회를 몇 주 빠지거나, 그런 거 상처받았고 그거잖아요.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행위로, 혹은 주위의 평판으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근데 그걸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변의 환경이나 평판이나 그런 걸로 자꾸 확인하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섭섭했거나, 교회에서 삐질 일이 있으시거나, 혹은 저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으실 수 있죠.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삶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가 그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실감시켜주고요. 그가 누구이신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주심을 통해 알려주시거든요. 그가 누구인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또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부족하게 느낄 때 많고요. 뭔가 열등의식 같은 거, 운전치 못한 우리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행동이나 행위나 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걸 통해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저희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